세상에 단 3개만 존재하는 희귀한 여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용토가 없는 나라라는 수식어가 붙은 몰타 기사회 여건인데요. 몰타 기사단 중에서도 고위성직자인 그랜드마스터, 부그랜드마스터, 수상만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몰타 기사단장과 최고 지휘관, 그리고 최고 서기관 3명만 지니고 있는 빨간색 여건이죠. 몰타 기사단의 여건 중에는 빨간 여건만큼은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기사단 직원이 지니고 있는 검정색 여건도 있습니다. 이 여건도 희소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몰타 기사단 정부의 고위직 인사, 특수임무직과 가족들만이 소질할 수 있는 여건으로 약 500명이 지니고 있죠. 몰타 기사회의 정식 명칭은 성교안의 예루살렘과 로더스와 몰타의 주권 구호기사 수도회로 11세기 십자군과 성지 순례자의 구호 및 보호를 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결성된 호스피털 기사단에서 출발했습니다. 몰타 기사단은 현재 주권국가로 세계 100여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국 우표와 동전, 여권을 발행하지만, 자신들의 영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800년에 몰타 섬을 1년 동시에 로마에 귀속되었기 때문이죠. 현재 이 국가에서는 13,500명의 기사와 부인, 목사와 약 8만명의 자원봉사자, 2만 5천명의 직원이 멤버로 구성되어 자연재해나 전쟁이 발발하면 앞다투어 기부금을 내고 자원봉사 현장으로 뛰어들어 활발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600년경 교황 그레골리오 1세의 명을 받아 아보 프로브스가 예루살렘에서 병에 걸렸거나 다친 성지 순례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고 후에 아랍인들에 의해 파괴된 병원을 다시 재건했을 때 세례자 요한의 묘지에 병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후 1113년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면서 교황의형으로 기사단으로 조직되었는데요. 지역에 따라 구호기사단, 로도스기사단, 성요한기사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방어를 하는 소규모 전투활동이 국한되었던 활동 영역이 점점 순례자들의 경호등으로 확대되었고 지속적인 조직 확대를 하다 거대한 군사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검은색 옷에 흰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며 십자군 전쟁 동안에는 이슬람 군대를 맞아 전쟁의 주역으로 활동했습니다. 창설 초기에는 귀족들이 신앙심으로 참여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한 귀족들이 명예와 수익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는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첫째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제도였기 때문에 둘째나 셋째 등의 자식들은 단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한 채 알아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귀족 집안 출신이지만 삶은 자수성가를 해야 하는 여건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일반적으로 기사나 사제 등이 되었는데 집에서 재산은 물려주지 않더라도 장례기사나 사제가 되는 교육지원 정도는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몰타기사단도 재산이 없는 귀족들의 인기 코스가 되기도 했죠.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에 함락되어 1291년 기사단은 키프로스 왕국으로 피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사단의 끈질긴 요새 방어로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슬람 세력에게 골치를 아프게 한 전력도 있습니다. 기사단이 지켜내던 크라크 대 슈발리의 요새는 남궁불락의 요새로도 불리우며 이슬람 군대의 주력 부대들도 여러 차례 점령을 시도했으나 연속에서 실패로 물러나게 되는 요새였는데요. 기사단은 이곳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여 이슬람 세력에게 타격을 주며 심지어는 이슬람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살라딘조차 이 요새를 뚫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무슬림의 작가는 이성을 두고서는 무슬림의 목에 걸린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기사단의 단단했던 방어끝에 크라크 대 슈발리에는 세월이 지나서는 함락당하고 마는데 수백 명 정도의 기사단은 그 몇십 배에 달하는 군대를 모두 막아냈지만 이슬람 맘루크 왕조의 바이바르스 1세의 책략에 요새를 뺏기게 됩니다. 성을 뺏어낸 방법은 무력을 이용한 방법이 아니었고 기사단을 관리하던 백작의 편지를 위조해서 더 이상 승산이 없다, 항복하라라는 내용을 적어 비둘기를 통해 성 안으로 보낸 거죠. 이 기사단은 스팸인지도 모르고 덥석 울었다가 항복하며 성을 내주게 됩니다. 전쟁은 힘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례이기도 하죠. 그 후 성 요한 기사단만이 성지 근처에 남아있다가 1309년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로도스 섬을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1309년 터키 남쪽의 로도스 섬을 정복한 성 요한 기사단은 그곳의 근거지를 삼고 병원을 세우고 활동하면서 로도스 기사단이 됩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로도스 섬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끈질기게 정황했던 로도스 기사단은 결국 1522년 오스만 제국에 패하면서 축출되었습니다. 로도스 섬에서 추방당한 이후 기사단은 서유럽에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를로세가 기사단에게 북아프리카의 해적 소통을 맡기게 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몰타 섬의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1563년 오스만 제국의 4만 대군을 물리친 몰타 기사단은 17세기에는 칼리브해 4개 섬을 획득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건설한 등의 행보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지중해의 강자로 자리매김하던 몰타 기사단은 1798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면서 19세기 초부터 기사단의 세력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원리 원칙을 추구하는 기사단은 같은 기독교인들과는 싸워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의해 나폴레옹에게 항복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분이고 아마 너무 거대한 힘의 차이가 명백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결국 1834년 몰타 기사단은 영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탈리아의 로마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군사적인 측면은 거의 사라지고 인도주의적이며 종교적인 조직으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단원들이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몇몇 나라들에서만 통용되는 우표와 화폐를 발행하고 있죠.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갈등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유명한 사건으로는 2016년에 일어난 콘돔게이트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몰타 기사단의 보수적 성향과 바티칸의 프란치스코의 진보적 성향이 대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몰타 기사단은 전통성을 중시해 인위적인 피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몰타 기사단 산하단체에서 수년 전 미얀마 빈민에게 콘돔을 나눠줬다는 것을 알고는 지도부에서 격분하여 알브레이트 폰 벼젤라구 부단장을 해임하게 되었죠. 해임된 부단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문제를 교황청에 가서 진상조사를 요청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몰타 기사단으로서는 자주권 침이라고 반발하며 교황조사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소 기존 카톨릭의 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는 편이며 가령 이혼과 동성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는 않지만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죠. 미얀마 콘돔 배포는 표면적으로는 전통을 고수하지 않아서 해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였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서는 계약을 강조하는 교황과 이에 불만을 품은 카톨릭 보수 세력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분석을 지니고 있습니다. 급력과 절제에 기반한 전통적인 성윤리와 교조적인 도덕 우선주의보다는 자비의 기초에서 개개인에 따른 상황 판단을 강조하는 교황과의 충돌이를 할 수 있었죠. 오늘은 3명만 갖고 있다는 희귀요건의 나라 몰타 기사단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명 아멘